안녕하세요. 여러분, 방앞입니다. 투샤이의 러브렉터 장덕철로래가 부르거든요. 어렵습니다. 듀엣곡인데, 들어보겠습니다. 연습곡입니다. 너는, 너는 왜 사랑할까, 네가 인사 미세 사이 난 어떡할까, 약속해줘 우리 주님은 부족해도,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기로 해. 이제부터는, 혼자가 아닌 거야, 내가 있잖아, 힘들었던 건 모두 잊고 나의 여객이다, 그동안 지쳐갔던 사람들은 모두 오늘을 위한 가정이었다고, 묻어주기로 해, 아무 일을 얻던 걸로 해. 그 이 부모울로 울어 볼 게 없어,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, 빨리 만나지 못했는지, 의미없이 말한 나로, 이제 너무 행복했어. 누구도 부모지 아니니까 어느 너무나 이 사랑하니까 니가 있어 온 세상이 아름다울 거 약속에도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 난 두 번 실수 이해하기로 해 Hey, come on. I love you. I love you. I need you. 이루지 못했었던 지낸 사람 때문에 슬퍼가 빌었어요 내가 있으니까 생각해라 지지 않아 내 헤어지기 싫었어 조금씩 다 천천히 먹고 있어 그룹은 그룹은 그룹보다 피씨에니 나에게 제이소 주가니까 희망금 너 너무나 이 사랑하니까 Baby, 내 거대우나 이 세상 너무나 이 사랑하니까 약속에도 없던 시간 엄마에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득점하기로 해 이렇게 너를 너무 많이 사랑하니까 Oh, baby 힘들어 넘는 세상 이 아름다울 거 우리의 사랑 약속에도 내가 없지만 어디에 있어 널 위한 내 마음 기억하기로 해 I can't live Oh, baby I can't live I can't live I can't live I can't live Too SHY의 러브레튬입니다 가장 Toni의 러브레튬입니다 가장 부른 곡은 며칠 전에 넘멱칠에 Too SHY 리맹크 서태주 말리맥의 두금이 은근하겠습니다 연달해 보겠습니다 연달해 보겠습니다 이에 날 씻을 수 있을까 쓸데없는 소리 여기 어디라고 맘에 가도 죽음에 눈빛 어디든지 좋지 너를 뺏겼으니 넌 넌 난 새로운 친구 행복에 빠져서 나를 전화 보지 마죠 말씀 없는 무엇이 계속 날 잡을 끌어 아프게 벌써 내려나도 이젠 소용없어 늦어버린 거야 야이야 후어 다가오는 것은 찢어버린 것들 피하지 않겠어 야이랬길랬길랬길랬길래 가가는 길은 어딜까 앞이 막혀있는 것 같아 난 또 주저앉고 말는가 누가 나의 손을 좀 잡아줘 꺽 bang 나는 밖으로 날아가 봤어 아무도 없는 새벽거리에 있어 숨어져 있는 그를 보았네 그는 바로 나였지 난 난 난 예전의 꿈꾸던 자연 소망 하나가 있어 널 두 팔에 한 벗어 내 마음을 전해주게 했어 벗어낸 말도 이젠 소용없어 늦어버린 거야 야이야 우아 너너버 다가오는 것은 지저분한 것들 피하지 않겠어 야이 몇 길 맺길 땐 내가 가는 길은 어딜까 비 막혀있는 것 같아 난 또 주저앉고 마는 거야 나의 손을 좀 채워줘 나의 손을 좀 채워줘 이 분이 없던데 엠씨덕스에 흩어지지 않게 해가 없습니다 실패 약속이 있어서 마지막 발표만 하겠습니다 구독자요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의 손을 채워줘 이 분이 비행기 둘이 우린 NAS 그냥 은혜의 눈이 일어나고 나의 손이 못 받는 거야 글쎄 그는 남편 나의 손이 바람 우리 위장에서 우리 위장에서 내 손이 바람 내 손이 바람 라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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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